혹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 전세계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마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전세계 인구가 시시각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순간에도 어떤 곳에서 어떤 사람들은 또 죽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미년 통계를 보여드릴 텐데요 통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세계 인구가 77억이 조금 넘습니다 숫자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전세계 인구가 77억 정도 된다고 그러고요 올해 2019년에 출생한 사람이 5,600만 명 오늘 출생한 사람이 16,000, 16만 제가 수학을 못한다는 것이 들통이 났거든요 16만 명 아침에는 10만 명 좀 넘었거든요 그 사이에 6만 명이 더 늘었네요 올해 사망한 사람이 2,300만 명 그래서 올해 순 인구 증가가 3,200만 명이랍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더 다른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식량 부분 통계인데요 식량 부분 통계는요 과체죽인 사람이 16억 비만인 사람이 7억 3천 그 중에 저도 포함되죠 그리고 오늘 굶주림으로 사망한 사람이 1만 3천 명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저는 이 통계를 중요하게 보는 게 아니라 이 숫자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또 하루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너무 잘 먹어서 비만이라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곳에는요 굶주림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발생합니다 77억의 인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곳에서 아주 치열하고 또 복잡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이런 엄청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일들이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 수많은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고 살아가고 죽는 것도 그냥 우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77억의 인구가 우연히 태어나고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죽는 것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우연히 태어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연히 살아가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우연히 죽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인생에 어떤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아주 우연히 여러분 옆자리에 앉으신 분들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정말 우연히 앉으셨어요 여러분 77억 중에 한 명인데요 놀랍지 않습니까? 좀 놀라면서 옆 사람을 봐주세요 우와! 이러면서 옆 사람 봐주시겠습니까? 여러분 77억 명 중에 한 분이 여러분 옆자리에 앉을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거의 불가능한 확률 아닙니까? 그것도 77억 중에 대한민국 대한민국 아시아에서 대한민국 당에 그것도 부산의 구석에 있는 구서동에 대청교회에서 그리고 이 시간에 10시 예배에 여러분 옆자리에서 그 사람을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불가능한 확률입니다 불가능한 확률을 만났으니까 옆 사람 보고 인사 한번 할게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굉장히 화들짝 놀라면서요 오늘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옆자리에 오늘 이렇게 새가족이라서 스티커를 붙이신 분이 앉아계신다면요 그거는 정말 기적같은 일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그분들이 오늘 아침까지 나갈까 말까 나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나오셨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죠 말도 안 되는 확률로 이 자리까지 나오셨는데 오늘 교회에 나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냥 우연히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제가 맞춰볼까요? 아마 여러분 주위에 있는 친구나 가족이나 이웃들이 오늘 교회에서 좋은 행사하니까 한 번만 꼭 가자고 해서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 교회가 어떤 곳인지 궁금해서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언젠가 내가 교회에 꼭 나가야지 마음 먹고 있었는데 누구를 만나서 초대를 받아서 이곳 교회까지 발걸음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거절을 하다 하다 하다가 이제는 내 양심상 도저히 고절 못해서 그래 오늘은 내가 갖게 하고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왜 그렇게 잘 알까요? 제가 그래 봤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새생명 전도주의나 전도초청주의로 여러 번 초대받아서 갔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초대받아서 갔는데 그 주에 가서 이름 줬고요 그 다음 주에 또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몇 달 지나고 1년이 지나서 또 누군가 초대하면 또 가는 거예요 갔다가 또 안 가는 거예요 그러기를 여러 번 반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초대받아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의 마음을 좀 압니다 왜 그런지 다 알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을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이 자리로 초대하신 분들의 마음도 알고 있습니다 초대받아서 오신 분들과 초대하신 분들의 양쪽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고 있는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게 교회 안 나가고 도망다니던 제가요 지금 여러분 앞에서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그냥 교회 안 나가고 도망다니던 제가 불과 20대 중반까지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교회도 몰랐던 제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제가 교회 나가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그 중에서 하나를 이야기하자면 굉장히 중요한 이유인데요 예배 드리는 날이 일요일이었습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공감하신다는 얘기죠 그럼 일요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달력에 무슨 색깔로 표시되어 있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날이에요 빨간 날 쉬는 날이잖아요 휴식을 취하는 날입니다 아무리 바쁘게 살다가도 이 빨간 날에는요 우리가 휴식을 취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학생들도 학교에 가지 않고 쉬고요 직장인들도 이 날은 집에서 쉴 수 있는 날입니다 하루 푹 쉬는 날이죠 쉬는 날이기 때문에 사실 일요일날 행사도 많습니다 사람들 만나고 교제하고 친교하고 이런 모임들도 일요일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생각에 교회에 예배 드리러 가면 제가 쉴 수 있는 시간 휴식할 수 있는 시간 다른 사람들 만나서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빼앗긴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얼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놀러 다니는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어떻게 아시죠? 제가 놀러 다니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놀러 다니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과거형으로 얘기하지 않고 현재형으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놀러 다니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요 놀러 다니는 것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쉬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집에서 먹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나요? 집에서? 그것도 좀 이따 얘기할 건데요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말 무상무념으로 침대에 샤워하고 누워서 뒹굴뒹굴하는 것을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일요일에 휴식도 해야 되고 여가생활도 하고 쉬기도 해야 되는 사람이 교회 가려고 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나의 행복을 빼앗기는 것 같은 거예요 일요일 날 교회에 나가면 예배드리면 나의 행복을 빼앗기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물론 저도 그때는 교회에 나가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에 나갈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죠? 그때는요 일요일 날 교회에 나가는 것이 제 행복을 빼앗기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한 걸까요? 제가 아까 현재형으로 얘기했잖아요 여전히 노는 것도 좋아하고요 놀러 가는 것도 좋아하고 쉬는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집에서 빈둥거리는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일요일 날 늦잠 자고 아침에 아무것도 안 하고 침대에서 빈둥거리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상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일요일에 예배드리는 것이 더 이상 제 행복을 빼앗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모여서 오늘 주일날 함께 드리는 우리 장년 성도가 한 천여 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을 억지로 이 자리에 앉혀놓고 예배드리라고 시키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모두 다 자기가 좋아서 선택한 것이 바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막 억지로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나한테 예배하라고 그렇게 강제로 하면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일날 오전 10시가 되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정확하게 교회에 모아놓고 나에게 영광 돌리고 나에게 찬송하라고 이렇게 딱 정해놓고 만약에 예배 안 드리면 그 사람들 다 죽이거나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예배드리면서 행복함을 느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예배는 드리지만 무서워서 예배는 드리지만요 뒤에서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욕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행복하게 예배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억지로 예배드리면 불행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럼 최근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언제 가장 행복하셨습니까? 설교 준비하면서 떠올려 보니까요 여행 갔을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행 갔을 때 그때 참 행복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언제 행복하시죠? 맛있는 거 먹을 때 행복하죠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지금도 목사가 된 지금도 애 아빠가 된 지금도 길에 떡볶이 가게에 서서 혼자서 잘 먹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끄러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맛있는 거 먹는 게 더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씩 성도들을 만날 때도 있지만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같이 드시죠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사람들은 언제 행복할까요? 재산이 늘어나면 행복하죠 집을 가지고 있는데 집값이 올랐다 그러면 주식이 올랐다 이러면 행복감을 느낄 겁니다 좋은 차를 타도 행복하고요 또 가족들이 잘 될 때도 행복해요 부모들은 언제 행복합니까? 자녀들이 잘 될 때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시집 장가 가고 아무튼 잘 될 때 그럴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각자 다르겠지만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행을 한번 떠올려 보니까요 저는 어디 가는 걸 제일 좋아하냐면 중국 가는 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중국 갈 생각만 하면 막 흥분됩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가서 이번에 가서 뭐하고 뭐 먹고 누구를 만나고 이런 생각하면 너무너무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에 가면 더더더 행복하겠죠 그런데요 다녀오고 나선 어떨까요? 다녀오고 나서도 행복해요 한 몇 주 동안 행복합니다 거기서 했던 거 사진도 보고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그때 참 좋았었는데 그런 행복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몇 주가 지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불행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그 행복감 우리가 극도로 느꼈던 그 행복감이 사라지고 원점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좋은 걸 해도 우리에게는요 완전하고 지속적이고 영원한 행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매일매일 매순간순간 행복하기를 원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끊임없이 간구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가장 중요한 선택 가장 결정적인 선택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기가 사람이 태어나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결정하는데 가장 고심하고 또 고심하고 해서 하는 결정이 뭘까요? 모르십니까? 네? 결혼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결혼이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이 결혼을 하면 내가 불행할 건데 그래도 해야지 그렇게 해서 결혼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 안 계실 거예요 결혼할 때요 이 남자면 이 여자면 정말 내가 죽을 때까지 행복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200% 확신할 때 우리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할 때 남자들이 하는 고백들이 있죠 어떤 이야기입니까? 내가 네 막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내가 막 믿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부도수표라고 그래요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혹시 이걸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거 절대 거짓말 아니에요 제가 연약한 남자들을 대표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 말하는 그 순간에는 세상 어떤 누구보다도 진실한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만 지키지 못했을 뿐이에요 제가 연약한 남자들을 대표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한 가지는 기억해 주십시오 진짜 진실이에요 진짜입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그게 거짓말이라면 진짜 나쁜 사람이죠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들 그 말 다 믿고 결혼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행복할 거라고 믿고 우리가 결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남자면 이 여자면 행복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너무 확신을 가지고 심지어 누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부모님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그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혼을 하면 계속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계속 행복하던가요? 결혼하면요 진짜 쭉 막 신혼 초대처럼 그 행복이 계속 유지되던가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결혼할 때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했다면 아마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제가 결혼한 지 이제 17년 차 이렇게 됐는데요 10년 차 때 저의 아내가 저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테니 빨래는 빨래통에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이것만 해주라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빨래를 빨래통에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잘 넣지 못합니다 요즘은 빨래는 빨래통에 잘 넣고 있습니다 쓰레기는 아직 식탁이나 화장대 위에 올려놓는 거기가 참 많아요 잘 안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결혼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완전한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직장생활이 늘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까? 행복할 때도 있겠죠 그런데요 늘 행복한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가정생활은 어떻습니까? 남편과 자녀들이 그렇게 말을 잘 듣던가요? 말을 잘 안 듣죠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요 실제로는 늘 결핍이 있는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앞에서 말씀하시는 목사님은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대답합니다 저는 참 행복합니다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또 집요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그럼 진짜 늘 매 순간순간 계속 행복하기만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제 대답이 조금 달라져요 저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늘 행복한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대답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고난 고통스러운 일, 슬픈 일, 아픈 일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저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은 늘 안녕하십니까? 사실 우리 인생은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늘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 있습니다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어쩌면 우리 인생은요 비참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근심, 고통, 후회, 슬픔, 아픔, 고난 이런 것들이 때로 우리 삶을 짓누른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늘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인생을 짓누른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20대 젊은 남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났는데 첫눈에 반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뜨겁게 연애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죠? 싸워서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어떨까요? 처음으로 뜨거운 연애를 했는데 헤어진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때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교회 다닌 사람들은 대부분 술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젊은 친구들에게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면요 술을 마시면서 그것을 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맛있는 거 폭식하면서 그 슬픔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친구들 만나서 막 수다 떨면서 그 슬픔을 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다른 어디에선가 위로를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연애할 때는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자기 자신의 위로의 전부였는데 그게 결핍되고 나니까 다른 곳에서 위로를 찾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른 어떤 곳에서 위로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서 위로를 찾으려고 합니까? 쇼핑 어떻습니까? 사고 싶은 거 막 사면 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평소에는 안 그러지만 오늘 이 돈 다 갖고 나서 카드 갖고 와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다 쓴다 나를 위해서 다 쓰겠다 이렇게 쓰면 좀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요 그게 지속적인 위로가 안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언제 위로가 안 되죠? 카드값 나올 때 갑자기 막 슬픔이 몰려오죠 내가 미쳤었지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막 그런다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실은 우리 인생 가운데 영원한 위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건강하게 사는 것에 위로를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풀과 같아서요 때로 시간이 지나면 마르고 시들어갑니다 그게 인생의 당연한 원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피부는 안녕하십니까? 우리 나이가 들어가면 피부가 주름도 생기고요 탄력도 잃어가죠 그렇습니다 그거 너무 당연한 겁니다 스트레스 받으시면 피부가 더 나빠지기 때문에 받아들이시면 좋습니다 차라리 물을 벌컥버컥 한 잔 마시는 게 더 좋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건강관리를 잘했다고 합시다 여러분들 50대 60대인데 사람들이 30, 40대로 본다고 합시다 괜찮죠?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계속 유지됩니까? 아니요 아무리 건강을 유지해도 한 100년쯤 살고 나면 우리는 죽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인생의 원리입니다 또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잃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육신적인 쾌락을 찾습니다 아주 자기가 행복할 수 있는 소소한 취미들을 찾기도 하고요 때로는 술, 담배, 도박 또 마지막으로는 마약까지 찾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요? 또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위로받고 싶거든요 행복하고 싶어서 그런 위로들을 끊임없이 찾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제일 위험한 위로가 있습니다 어떤 위로입니까?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잠시의 위로는 가능할지 몰라도요 사람에게서는 참된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요 인간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있는 죄인이 그 옆에 있는 죄인에게 위로가 될까요? 그런 위로를 줄 수 있을까요? 그런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잠시 위로될지 몰라도요 그 위로는 진짜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그리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온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다 주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뭐가 있으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만약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A4J에 이렇게 써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다 주신다고 합시다 그 모든 것들을 원하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가 완전한 행복에 이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인생이 힘든 이유가 뭘까요? 인생이 힘든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기 인생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너한테 좋겠다 이러면 자녀들이 좀 크고 나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극단적으로 대립했을 때 평소에 안 그러겠지만 엄마 내 인생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겁니다 부모 입장에서는요 자녀들이 가장 좋은 길로 갔으면 좋겠어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자녀들은요 그게 싫은 거예요 내 인생이니까 내가 행복한 길로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제발 간섭 좀 하지 마세요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이신 거 압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가장 좋은 길로 가기를 바라시는데 때로는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일요일 날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저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냥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세상 욕심내고 세상에 있는 거 다 가지고 권력 가지고 명예를 얻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행복하니까 하나님 제 인생에 좀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아주 당연하듯이 자기 인생의 행복이 자기 인생의 목표가 된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위로를 찾고 또 찾고 또 찾으면서 더 큰 위로를 찾으면서 더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문제는요 아무리 좋은 위로를 찾아도 그 행복은 아주 일시적인 것이고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의 목표가 우리 자신이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요 아무리 좋은 것 다 주셔도 우리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주시면 만족할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 인생의 목표가 내 자신의 행복이라면요 우리는 어떠한 것을 얻는다고 해도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많은 부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걸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실제로 그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이 땅을 만드시고요 에덴 동산에다가 첫사람 아담을 거기서 살게 하셨어요 거기 있는 모든 것 아담에게 맡기셨어요 그리고요 건강도 주셨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건강을 주셨습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영원히 늙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거기에 있는 모든 부가 다 아담이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다 아담 거였습니다 마땅히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딱 한 가지 얘기하셨거든요 첫사람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그 열매는 먹지 마라 그거 먹으면 네가 죽을 거야 그거 왜 다 네 맘대로 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아담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것만 안 먹으면 되는데 그걸 먹어요 그래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걸 먹고 싶은 마음이 뭐냐면 탐심입니다 그 문제는요 그 탐심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제가 잘 모르고 인지하지 않을지 몰라도 그 탐심이라는 죄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것이 다 주어져도 딱 하나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걸 갖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나보다 더 많은 걸 갖고 있는 사람을 보면 욕심이 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힘든 이유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아담과 동일한 그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지금 보니까 한 400분 뭐 이렇게 계시는 것 같아요 400분 제가 산수가 잘 안되는데요 제가 한 2000만원 정도 딱 찾았다고 합시다 2000만원 현찰로 아파트하고 5만원짜리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 나갈 때 예를 들어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2000만원 없는데 나갈 때 딱 줄 서 있다가 여러분 나갈 때 제가 5만원씩 딱 나눠드리는 겁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이거 그냥 편하게 쓰시면 된다고 5만원씩 다 나눠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좋죠 저는 뭐 생각만 해도 좋은데 누가 5만원 주면 그냥 그냥 의심은 하겠죠 무슨 왜 주지 뭐 이런 의심은 하겠지만 제가 정말 조건 없이 여러분들에게 5만원씩 드린다고 합시다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근데요 그죠 근데 좋은데요 마지막에 딱 줄 서서 나가다가 마지막까지 어떤 분들이 기도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10분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기도하다가 10분이 늦게 나가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제가 그분들한테 너무 예뻐가지고 10만원씩 드리는 거예요 딱 10만원씩 근데 식당 가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와 5만이나 주고 너무 좋다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어? 나 10만원 받았는데 이렇게 한 순간 우리 행복이 어떻게 될까요? 유 목사 찾아오겠죠 왜 나는 5만원만 줍니까? 왜 나는 10만원 안 줍니까?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선생님 일찍 나가셔서 제가 끝에서 11번째로 나갔는데요 막 이러면 이제 골치 아픈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5만원 생긴 것만으로도 행복하면 참 좋겠는데 우리 인생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10만원 받은 거 보면 불행해지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는요 우리에게 어떠한 만족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싶은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야 더 좋은 거 있어 더 좋은 거 가죠 더 많이 가죠 그럼 더 행복해질 거야 하는 것이 세상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행복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때로 가난하게 살아도 고통 가운데 있어도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슬픔 가운데 있어도 남들처럼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딱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진짜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될 때 우리 안에 참된 행복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참된 행복으로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 될 때 여러분들은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거예요 그 뜻을 깨달으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살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인생의 목적을 모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요 제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저는 소소한 꿈이 있었습니다 결혼해서 아들 딸 놓고 그냥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소소한 목표였어요 근데요 지금은요 진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일요일날 어디 놀러가지 않아도요 쉬지 못해도요 그때보다 훨씬 더 백배 천배 만배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신 목적을 제가 깨달았다니까요 오늘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지 제가 깨달아졌다는 겁니다 그거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니까요 제 안에 주어진 어떤 조건 때문에 제가 불행해지는 일은 사라졌다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었고요 그 말씀이 진짜로 믿어졌습니다 제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예수 믿고 나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갑자기 힘든 일이 전혀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힘든 일이 저를 괴롭혀요 그럼 막 돈도 생기고요 좋은 사람들도 막 붙여주시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막 그렇게 됐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저 안에 그런 외적인 조건들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제 안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제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기를 소원합니다 어디로 우리가 가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진짜 참된 행복 참된 기쁨 영원한 위로가 있는 곳으로 우리가 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 그 길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복은 다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주신 말씀 가운데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혼자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항상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길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잠시 일요일에 우리가 누렸던 그 즐거움을 잠깐 내려놓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것은 어떨까요 그 말씀을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우리 인생을 진정으로 가야 할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이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행복의 길로 함께 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저희를 붙들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새 가족들을 우리가 함께 초청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하나님 안에서 교제를 나눕니다 오신 분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정말 교회의 발걸음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서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저희와 동일하게 깨달아서 그 길을 함께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 되기를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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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